말씀은 마가복음입니다. 마가복음 5장 35절에서 43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5장 35절에서 43절 말씀 우리 함께 한 절씩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해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해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해당장에게 이르되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에 아무도 따라옴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해당장의 집에 함께 가서 떠드는 것과 사람들이 울며 심히 통곡함을 보시고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다 내보내신 후에 아이들의 부모와 또 자기와 함께한 자들을 데리시고 아이 있는 곳에 들어가사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굼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거르니 그 나이가 열두 살이라 사람들이 곧 크게 놀라고 놀라거늘 예수께서 이 일을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라고 그들에게 많이 경계하시고 이에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달리다굼입니다. 달리다굼 소녀야 일어나라. 근데 원래 이 아라보의 부분에는 연약한 자여 일어나라. 이 말씀입니다. 이번 주 말씀은 변화산에서 내려오신 예수님이 제자들이 그 현장에서 자신의 사역을 감당하지 못하고 이 사도계의 소기관들과 변론이 일어나는 현장입니다. 그래서 절대 믿음 회복 그리고 절대 응답의 체험인데 이 두 가지 다 이 현장을 체험한 자가 오늘 이 해당장 야이로의 응답입니다. 절대 믿음의 회복 오늘도 이 아버지가 정신이 병든 아들을 위하여 예수님께 나온 자고 오드는 이 어린 딸 늦음하게 오든 이 딸이 죽게 되었을 때 예수님께 나온 이 가정에 이 아버지가 자녀를 위하여 기도하는 두 가지의 부분입니다. 대부분 원래 이 후대는 넵런트들은 여성명 사이기 때문에 보통 엄마들이 이렇게 많이 어머니들이 많이 나오는데 수로복의 여인도 엄마가 나오잖아요. 그런데 오늘 이 두 가지의 부분은 아버지들이 나옵니다. 아버지가. 유대인에게 있어서 아버지의 부분은 아주 큰 자리입니다. 언약을 심어주는 부분이고 모든 분위기의 환경은 엄마가 이렇게 놀지만 언약을 세우는 부분은 아버지인데요. 오늘 우리 강단 말씀을 다시 이렇게 짚어보면 오늘 하요일입니다. 하요일. 절대 믿음의 회복이라는 부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만 바라보는 이 절대 믿음이거든요. 이 절대라는 이 부분은 하나님 앞에만 있는 부분인데 우리는 다 상대적인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이 절대라는 부분은 그냥 믿습니다라는 어떤 그런 샤모니즘적인 부분이 아니에요. 말씀을 믿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 속에 있는 믿음이죠. 그래서 이 제자들의 현장은 예수님의 앞에서 자존심이 상하고 부끄러운 현장인데요. 제자들에게는 변론과 함께 변명을 하는 변명에 급급한 현장입니다. 지금 이제 이 5월은 5월은 가정의 달이지만 많은 기념비와 우리가 인생을 돌아보는 시간이죠. 후대. 하나님 앞에서 내가 후대지만 또 우리 가정을 가진 우리에게는 또 자식이 있잖아요. 내 자식과 하나님의 후대를 세우는 부분에 5월 5일의 부분에는 제일 먼저 후대가 옵니다. 앞으로 우리가 미래를 준비하는 부분이죠. 그 다음 우리가 어버이날입니다. 5월 8일 어버이날에 10개 명의 유일하게 부모에 대한 부분이 있죠. 왜냐하면 부모와 자식과는 언제나 성교거든요. 세대를 초월할 수가 없기 때문에 성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부모에게 대한 부분은 하나님의 아이의 10개 명 속에 축복이 들어있죠. 그 다음 영적인 지도자의 만남이고 부부의 날이고 그래서 이 모든 부분이 관계의 응답인데요. 그 중에 제일 첫 번째에 나오는 게 후대관계입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이 후대를 세우는 이 부분에 그 아버지가 정신병에 걸린 기신들린 자식을 데리고 왔는데 손을 쓰지 못하잖아요. 이거 영적인 부분이에요. 영적인 부분 질병, 나병이다, 중풍병이다 이런 육신의 병이 아니고요. 영적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결론의 말씀이 장세기 3장은 어느 날 터지잖아요. 제자들의 현장은 영권, 말씀 영적인 게 없으면 만팡 깨지는 현장이고 예수님의 단식이 있었습니다. 언제까지 언제까지 내가 기다려줄 거냐 이 믿음이 없는 세대요. 세대를 말하고 있어요. 믿음이 없는 자라고 말하지 않아요. 우리 5월에는 나는 지금 미래를 준비하고 있는가 나는 후대를 준비하고 있는가 내 자식을 잘 키우고 있는가 이런 부분이 아닙니다. 제자들은 과거의 경험의 부분으로 체험으로 나가지만 우리의 신앙은 과거의 신앙이 아닙니다. 지금, 지금이죠. 지금 네가 나를 믿느냐는 거예요. 나중에 부활할 거를 믿습니다. 마르다가 그러죠. 아니, 지금. 지금 네가 믿느냐 이 말입니다. 지금 네 장막털을 넓히고 있느냐 너는 잉태의 부분과 네가 지금 이 상고의 고통을 하고 있는가 그 부분이죠. 올해는 상고의 고통이에요. 생명의 잉태를 전제로 한 기쁨이기 때문에 단순한 고통, 단순한 어려움이 아니에요. 그래서 내 개인의 장막턱, 가정의 장막턱은 올해, 이 올해 기도하지 않으면 답을 얻을 수가 없어요. 신앙의 체험도 중요하지만 과거 신앙으로 머물러 있으면 안 되고 과거의 내가 일했다가 무슨 소용이 있어요. 과거의 왕년에, 왕년에 어떤 사람 없는 사람 어디 있어요. 왕년에? 왕년에 초등학교 때 공부 못한 사람 어디 있어요. 다 1등 했어요. 다 1등. 과거의 내가 헝검한 거, 과거의 내가 뭐 수예일한 거 그거 자랑할 거 없습니다. 지금이죠. 젊었을 때 필요 없어요. 지금. 나이가 많다, 적다, 그 이유가 안 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로를 바라보는 절대 믿음의 부분이죠. 지금, 지금 나의 믿음의 장막털을 확증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행정 3장 12절에 요한이 그러잖아요. 베드로가 너희가 왜 나를, 우리를 주목하느냐 우리를 주목할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로를 바라봐라 그런데 우리는 5월쯤 왔을 때는 예수 그리스로를 바라보는 것보다 환경과 현실과 상황과 사건을 바라보죠. 지금의 이 문제는 당연히 올 수밖에 없는 문제일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다루시는 문제도 있겠지만 내가 똥을 치우지 않으면 똥팔이 날라오거든요. 끊임없는 반복이에요. 반복. 윤회죠. 윤회. 예수 이름을 끊지 않으면 우리의 후대에게 물려줍니다. 히브리스 12장 2절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를 바라보자. 그랬을 때 그리스로를 역사하죠. 그런데 우리 예수 바라볼까요? 문제 바라보지. 문제를 해결하려는 예수를 바라보는 거지. 그렇잖아요. 근원을 놓친 해결하기 위한 관점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절대 믿음을 회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보는 절대 믿음인데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 그 차이 자체인 예수 그리스로를 바라봐야 되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해 위의 것을 바라봐야 되는데 해 아래의 것에 우리는 언제나 연연합니다. 우리 장막털을 넓힐까 했더니 물질이 장막털가 넓혀질 것 같죠. 하나님 그렇게 쉽게 안 줍니다. 왜냐? 그런 장막털은 바로 또 떠나죠. 바빠서 떠나고 힘들어서 안 오고 믿음은 흉내를 내는 게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보아를 발견해요. 절대 보아를 사지 않아요. 소작하지. 소작 알아요? 소작? 그냥 그 해 먹고 주인에게 얼마 떼주고 그냥 조금 먹는 소작. 절대 안 사요. 은혜 받고 끝나요. 그 말씀을 내 걸로 내 인생 안에 싹 들어오지 않아요.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세우리라. 아무도 자기 집을 세우지 않아요. 소작을 한다니까요. 사버려야 돼요. 내 재산을 다 털어서. 절대 믿음의 망대를 세우라고 하지만 망대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내 인생의 망대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영적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만큼 우리는 그 밭을 사게 되어 있어요. 매번 그 자리예요. 매번 그 자리예요. 그게 불교에서는 윤회라고 하잖아요. 윤회. 우리가 또 나쁜 말로 말하면 우리 강단에서 목사님이 토한 거 떠먹고 토한 거 떠먹고 이렇게 한다잖아요. 우리가 어떠한 환경과 우리가 상황 속에 해외의 것 하나님의 스케일이라는 것은 이걸 해결하겠지가 아니라 불명의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의 장막터를 넓히려는 계획이다. 인생의 스케일을 넓히지 않으면 그 밭에 그 나물입니다. 왜냐 결정적인 순간에 내가 옛날에 결정했던 걸 또 결정하니까 쉽지 않아요. 말씀이 없으면. 그래서 우리는 두 번째 절대 응답의 체험이 맨만 간만 보는 거예요. 들락날락 들락날락만 하는 거죠. 그래서 믿음과 기도의 영적 선순환 믿음이 먼저예요. 그리고요 이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기도의 약복강을 하나님께 쇼업하는 거죠. 기도하지 않는 제자들 결국은 뭐냐 자기들이 왜 이런 일이 일어난지를 몰라요. 그래서 살짝 찾아오잖아요. 오늘 살짝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큰 소리도 물어봐도 되는데 옆사람이 들으면 좀 곤란하면 살짝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상관없어요. 귀신들은 귀신같이 않아요. 조용히 찾아오든 시끄럽게 찾아오든 상관없습니다. 주님이 들으시는 거거든요. 제자들의 삶에 기도가 없었다는 거. 기도 위에는 어떤 이유도 없는 이라. 영적 선순환 악순환이 아니고요. 성순환 선순환. 기도는 차고 나가는 힘이거든요. 아무리 좋은 차가 있으면 뭐예요? 기름이 없는데. 믿음은 말씀을 믿는 믿음이고요. 하나님이 그냥 믿습니다 하는 그런 믿음이 아니에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를 세우시고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세계보고 말하기 원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후대를 세우기 원하시고 하나님은 나와 함께 일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응답해 주실 것을 믿는 것은 베이스고요. 내가 원하는 기도를 응답해 주는 수준을 넘어야 돼요. 말씀이 성취될 것을 믿는 믿음이죠. 장막터의 응답은 53장 이사야 54장 55장까지 읽어야 돼요. 올해 그냥 54장 1, 2절만 읽으면 안 돼요. 3장이 3장이 세트입니다. 그래서 오늘 내가 오늘 온단 말씀을 좀 할까 하다가 오늘 강단을 마쳤습니다. 우리 절대 응답을 처음 하는 절대 망대라는 부분은 우리 적용된 말씀이기 때문에 제일 어려워요. 절대라는 부분에서 한다고 절대가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절대 응답이라는 것은 말씀이 있는 곳에 성취되는 응답인데 절대 망대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나의 말씀이 되고 내 주인이 되어야 되고 내가 그 말씀을 내 기도 속에 삭버려야 되죠. 믿음이 없다는 것은 계속적인 불신앙의 영향을 받고 있다는 거고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절대 믿음 속에 나오는 힘이 영권, 영적인 힘이라고 했습니다. 사단은 우는 사자와 같이 강명한 천사로 오기 때문에 기도가 끊어지면 품별력이 안 돼요. 이게 하나님은 성인지 사단의 역사인지 셀이다. 결박기도 하는 거지. 올해는요 상고의 고통이 필요해요. 결박기도 할 필요 없어요. 장막털을 넓힐 때는 나의 희장과 내추를 길게 하는 내 안의 싸움이 필요하거든요. 내 안의 싸움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나와 예수님만 딱 남아야 돼요. 우리가 좋아하는 보세, 우리가 좋아하는 그 엘리야 엄청 엘리야 좋아하잖아요. 왜 좋아요? 빨리 문제 해결해야 되니까. 우리가 좋아하는 엘리야예요. 베드로마가 좋아하는 줄 알았는데 우리가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우리 사실 예수를 모양만 잡지 사실은 문제가 빨리 해결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문제는 답이 있고 위기는 기회이고 갈등은 경신할 수 있는 기회라고 하지만 문제는 뭐냐 절대 내가 갈등은 경신할 마음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 옛말에 그러잖아요. 손도 안 대고 코를 풀기 원한다고 어떻게 해산의 고통 없이 아이를 놓겠어요. 요즘같이 수술하는 거 외에는 오늘 이 주일 강단의 말씀을 가지고 이 말씀의 현장의 증인인 오늘 본문 말씀 이 회당장 야이로입니다. 달리다 굶 연약한 자여 일어나라 우리는 연약해요. 너무나 연약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가 필요하죠. 그래서 소대지 1 두려움 말고 믿기만 하라. 두려움 말고 믿기만 하라. 두려움 해 아래의 것은 다 두려워요. 실패할 것 같고 죽을 것 같고 창피할 것 같고 우리는 내가 벗은 것이 두려워 숨은 나이다. 죽으려고 숨은 게 아니라 죽고 싶어서 숨은 게 아니라 벗은 것이 두려운 거예요. 수치감이죠. 남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지금 이 사건은 헬륨증 여인의 중간에 원래 이 해당장이 이 나이 많은 해당장이 자기 해당장 딱지 딱 떼고 젊은 예수님 앞에 딱 경배와 함께 내 딸이 죽게 되었다고 그 가는 도중에 헬륨증 여인의 사건이 일어나서 일이 딜레이 돼요. 기도는 내가 먼저 했는데 응답을 다른 사람이 먼저 받을 수 있어요. 아니 내가 먼저 중지자를 받았는데 올해 받은 작년에 받은 중지자 받은 사람이 더 응답 받을 수 있다. 그거 필요 없어요. 헬륨증 여인이 먼저 응답 받았어. 예수님과 함께 가다가 그 사이에 오늘 오늘 본문 35절에 지금 이제 가는 도중에 해당장의 집에서 사람이 왔는데 완전히 비보가 떨어진 거예요.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죽었대요. 끝. 더 이상 예수님을 완전히 하찮게 저 선생님도 아니야. 선생을 괴롭게 하지 말래요. 게임 아웃이라는 거지. 그때 이 절망의 절대 절망의 소식이에요. 이 딸이요. 늦음하게 낳은 딸이에요. 외동 딸 하나. 해당장 야이로의 이 딸의 죽음의 소식은 절망 그 자체예요. 절대 절망이죠. 참 우리가 인생이 살아갈 때 내 뜻대로 되는 게 없어요. 그 중에 제일 안 되는 게 자식이에요. 자식은 내 뜻이 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자식은 농사고 남의 자식 말할 거고 못 된다고 하잖아요. 내 자식은 더 심해. 오늘 생명이 끊어졌어요. 중직자의 자녀인데 예배가 끊어진 자녀가 있습니까?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중요한 직분을 맡았는데 우리 자녀가 하나님께 단절된 자녀가 있냐고요. 아니면 내가 하나님의 후대인데 사실은 내가 예배의 은혜가 안 되냐고요. 단절이라는 건 죽은 거잖아요. 하나님과 내 사이가 단절된 게 이 원죄거든요. 단절. 끊어진 거예요. 단절. 단수. 물이 끊어진 거잖아요. 완전히 끊어진 거예요. 당신의 딸이 죽은 나이다. 더 이상 손 쓸 것이 없다. 인간의 노력, 의지, 소망 끊어졌다. 끝이라는 거. 끝. 엔드. 엔드. 우리가 꼭 죽어야 우리가 또 정신을 차립니까? 영적으로 영적으로 지금 나는 뭐가 죽었는지 봐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손생을 더 괴롭게 이제 하지 말래요. 왜냐? 이제 희망이 없기 때문에 쓸데기 없이 구걸하지 말라는 거지. 이제 예수님이라도 이제 별 수 없다. 살아 있을 때나 예수님이지 예수님이라도 무슨 죽은 자를 살리겠냐 이건 거죠. 예수님을 그리스로 보지 않는 질병치료자로 보지만 이 야이로는요 해당장 메시아 앞에 무릎을 탁 불었거든요. 소식을 전하는 자와 야이로는 달랐어요. 그때 작은 입원 보려면 절대 믿음의 역사가 뭐냐 그걸 아시고 두려워 말라 그리고 믿기만 하라 두려워 말라는 건 땅에 해아랠 것이죠. 해아랠 것 그리고 믿기만 하래요. 위의 것을 바라봐라 해위의 것을 바라봐라 예수 그리스로 바라봐라 땅에 해아랠 것 딸 죽은 것 그거 바라보지 말고 해위의 것 네가 나를 찾아온 것 예수 예수 그리스로 바라봐라 이거예요. 지금 죽은 것 해아랠 것 이미 절망인데 약간 죽을랑 말랑 했을 때는 괜찮고 죽은 거면 끝난 거냐 아니라는 거예요 두려워 말라 죽은 거 상관없다 왜냐 내가 생명의 주관자이기 때문에 그걸 믿고 야이로가 온 거였거든요 그걸 그걸 말해주는 거죠 이중 명령이에요 그게 뭐냐 두려워 말라 이게 다 끊어지는 거거든요 그리고 믿기만 해라 해아랠 것 이 잡소리 이 잡소리 그 이 신딸 때문에 소리에 민감하지 말고 나를 바라봐 그리고 이 야이로와 함께 갑니다 야이로가 그 믿음 딸을 고치려고만 무릎 꿇은 게 아니에요 그가 예수님 앞에 경배했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믿음은 현재형입니다 우리는 죽은 자녀 병든 자녀가 초점이지만 예수님은 그의 그를 찾아온 그 부모의 믿음을 보는 거예요 부모를 다루는 거죠 5월 후대 우리는 막 문제 일으키는 자녀를 보는 아니에요 너 우리의 믿음을 보는 거예요 네 자식을 보면서 너의 믿음을 봐 그런 거죠 그리고 계속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끝까지 집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이다 문제와 사건과 상황에 흔들릴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말씀을 바라보고 우리는 그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되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니까 말씀을 신뢰하는 자 올해 네 장막터를 넓혀라 잉타지 못하고 출산하지 못한 너는 노래할지어다 슬퍼할지어가 아니에요 왜냐 70년의 기한이 끝났거든요 이제는 회복할 거니까 두려움과 믿음은요 끝까지 싸우는 거예요 우리가 두려움이 없는 거 아니에요 두려움 있어요 우리 불안해요 그렇지만 근원적인 두려움과 불안은 끊어졌어요 상황 속에서만 우리가 그래서 그 상황도 이기려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절대 믿음 속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의 길을 열어야 돼요 그 이 야이로가요 죽었다는 소식을 전한 자의 소리에 길을 연 게 아니라 두려워말라 믿기만 하라 그 말의 길을 열언 거예요 우리요 강단의 길을 열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만 바라보는 거죠 지금 지금 나에게 주신 음성 지금 이 시간에 지금 이 시간에 나에게 주는 음성입니다 흔들리지 마시고 경과 믿음으로 가시기 바랍니다 올해는 싸우는 거예요 내 장막털을 넓히고 상고의 고통과 우리가 믿음의 이 길을 길게 해서 기도의 길을 길게 해서 우리가 말뚝에다가 경고에 딱 박아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 말뚝 예배의 말뚝이 딱 박는 거죠 그래서 소대지인은 달리다군 예수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는요 문제가 해결되는 게 초점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살아 역사는 내 얘기의 말씀 성취의 현장 절대 응답의 체험을 하는 거죠 그게 중요한 거예요 지금 이전의 거 말고요 그래서 이 절대 응답의 현장에 누굴 데려가냐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의 형제인 요한을 데려가요 베나산에도 베나산에도 3명을 데려갔죠 12명의 제자 중에 3명만 데려가요 나머지 얼마 10밖에 이거는 예수님의 기준이에요 제 첫 순교를 할 야고보 마지막 살아있는 순교를 할 요한 그리고 전체를 이끌어갈 그 당 그 예수님 이후에 리더자인 베드로 가장 중요한 시작과 마무리 그 가정을 이끌 세 제자를 가장 중요한 현장이 있어요 하나님 내가 가장 하나님의 중요한 현장 있게 해주세요 기도해야죠 하나님 내가 가장 중요한 현장에 헛소리하지 않게 해주시고 우리가요 예배 시간에 졸는 것이 나중에 헛소리하는 거예요 새벽 기도 와서 졸지 마세요 집에서 조세요 이 시간은 기도의 장막터예요 제일 아까운 게 뭐냐 새벽 기도 논사 너무 귀하게 여기거든요 우린 저녁 기도를 하거든요 직장인들이 많아서 새벽 기도 때는요 영적인 싸움이에요 이 시간에 기도의 장막터를 하러 나왔는데 졸면 안 되죠 안 됩니다 억울해서도 졸면 안 돼요 이 새벽에 나왔잖아요 이 새벽에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면 우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어찌하여 졸고 있느냐 이거죠 베드로가요 기도하다가 졸다가 내가 예수님을 위하여 내가 모세를 위하여 엘리야를 위하여 그래도 초순위는 예수님이야 그래도 체면은 세워졌어 오직이 안 돼서 그렇지 우리가요 초상집이 되면 안 됩니다 올해는 우리가 현장은 초상집이라도요 잔치집이 돼야 됩니다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우리가 떨어졌죠 예수님의 엄마 마르다 마리아가요 아들을 찾아간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로 찾아간 거예요 그리스로 찾아간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비웃음 통곡소리 세상의 사람들의 소리 현실의 소리에 흰들을 흔들리지 마시고 뭐라 하냐 예수님이 죽은 것이 아니라 잔이라 생명과 부활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 올해 하나님이 우리의 장막터를 깊일 것 넓힐 것이고 우리를 하나님의 초청으로 인도하실 겁니다 끝난 것이 아니에요 새로운 시작입니다 반드시 일어날 것입니다 달리다굼 연약한 자에 일어나라 그게 뭐냐 그냥 아침에 엄마가 애야 일어나라 그런 뜻이에요 이게 알아보거든요 오늘 예수님의 손을 잡고 기도로 일어나시고 말씀을 일어나시고 문제 가운데 일어나시는 우리는 다 연약한 자예요 오늘 이 달리다굼의 음성을 들으시고 오늘 모든 절망과 좌절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손 터칭 예수님의 손을 손을 오늘 잡고 말씀의 손을 잡고 일어나시는 귀한 송도님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5월은 후대와 부모와 우리 영적인 스승 모든 관계에 장막터를 넓히는 기도의 시간 그래서 이 기도의 시간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일하시는 오늘 기도의 모든 송도님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